아이네님 풀트 기념 하이네 부탁드립니다 하이네 하이네 드디어 vr 풀트래커 설정을 마친 아이네 눈 시작하고 25분 만에 방송 튕김 아아 여보세요 들려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서버가 이상한가요 뭐야 뭐가 켜진거야 이상한가요 어 왜 이러지 잠깐만요 강제가 사실이 아니었군요 기계화의 싸움에서 아 무승부 우리 무승부로 하면 안될까 자 됐다 오 발 내 발 됐다 됐다 여러분 됐어요 이야 으아 뭐였지 하이 내가 사라져볼게 약 내가 사라져볼게 약 아이네님 트레킹이 조금 튄다면 동글끼리 떨궈놔주세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좀 떨어뜨렸어요 어? 동글을 떨어뜨려 놓고 왔더니 채팅창이 사라진다고? 왜 이래 진짜 또 졌어 이젠 아주 전별을 했다고 아니 동글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왜 채팅창이 안보이냐고 이로써 아이네님은 기계치라는 사실에 도달하였습니다 잠깐만 이거 VR 잠깐만 요거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오늘 왜 이렇게 바쁘냐 지금 제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러다이트로 승리하자 러다이트부터 자 이제 진짜 방송하겠습니다 이상해 아까까지 가짜 방송이었어 안녕하세요. 발레네입니다 웨인해서 팔만 들어 올리면 원숭이가 되는 거야 내가 웃을 때 복식 호흡 하나 봐 뱃살 아니야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아, 됐어! 설명해봤자 놀릴 거잖아! 설명해봤자 그래도 놀릴 거잖아! 됐어, 이씨. 노래 좀 봐. 다리가 길어 보여서 그런지 키가 커 보이네요. 그쵸, 그쵸. 제가 좀 다리가 길어요. 아이네님 음주 방송 아니죠? 저 술 안 마셔요. 술 안 마시고 이런 게 더 이상할까요? 보루보루보, 보루보루보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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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바나나 알러지원수. 술 안 마시고 이런 게 더 이상할까요? 오예. 오예. 황디 현란한 거 봐. 오예. 오예. 이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 느낌을 이렇게 변하나 봐요.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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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줌 내게 춤추기 줌 내게 춤추기. 줌 내게 춤추기. 뭘 꼴아보냐? 뭘 꼴아보냐? 나는 아기 뺑지. 뺑지 뺑지. 감사합니다. 고마움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네. 저스트 댄스 맵 구경 잘했습니다. 재밌었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저 근데 하고 싶은 노래가 없는데요? 마망님 골라주세요. 아 잠깐만. 골랐네 벌써. 여러분 소리 커요? 나 트래커가 꺼졌나봐. 나 다리 트래커가 꺼졌나봐. 다 죽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미치겠네 진짜. 지금 흰색 모자 쓰신 분이 아이돌 맞죠? 네 맞아요. 이세돌 아이대님입니다. 우.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어? 어? 안돼! 안돼! 안 돼.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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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죽였어. 응 내가 죽였어. 자 도망가야겠다. 마망님 재밌었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우와 여기 봐요. 미쳤다. 아니요. I will ever go. 죄송합니다. Hello. 어, 바텐더. 아이, 또 내가 바텐더 함 해줘야지. 이렇게 현란한 바텐더 봤어? 이렇게 현란한 바텐더 봤냐고. 가볼까요? 어, 설거지하는 데인가? 졸상맞아. 졸상맞다고요? 그걸 이제 알았어? 그걸 이제 알았냐고! 갑시다. 아, 어때? 둘기야 좋아? 둘기 좋대요. 백숙이라고? 도망갔잖아. 아이네님 오늘 느그초 교장실 습격 가시나요? 어, 느그초 가자. 느그초 가. 좋아. 뭐야? 뭐야? 저거 자동 재생돼요? 대박이다. 아이네 등신대와 나는 키가 똑같을 것인가. 어, 비싸네? 얘가 더 크네? 우와. 여기서 사진 좀 찍어보자. 저기요, 주말에 학교 무단 침입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여기 교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라니까. 문 열어줘요. 여기 교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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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럭. 잠깐만, 이거 뭐야? 화장실이에요? 여기 교장실 아니었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저기 내 등신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내 등신대 왜 이렇게 많아. 심연을, 심연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서 앉으면 되나? 음. 지금. 몸이 서 있는데 캐릭터가 앉아 있으니까 막 이러네. 글근불처럼 일곱 개 모으면 소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아, 지금 칠이네라고? 아, 그러네. 일곱 명 다 모였네. 소원이 뭔데요, 풍시님? 제가 저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 진짜. 아, 웃겨. 이 노래방은. 예? 아, 웃겨. 아, 웃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잠깐 그러면 싱크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소리 아예 없어졌어? 아, 그래요? 안 들려? 그러면은 큰일 났네. 자. 잠깐만요. 나 방법 안 것 같아. 나 잠깐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들리네. 졌다. 오늘 마지막에 졌네, 결국. 노래 부르는 척이라도 하고 가자. 오, 예. 나는 기계가 싫어. 기계 다 죽여버릴 거라네. 아, 슈가슈가를. 아, 쇼코쇼코룬.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롱. 그럼 싱크 걱정도 없겠지. 기계 자식아. 이 노래는 제목이 뭔가요? 기계 자식아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기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왜, 왜 뒷걸음질 쳐요? 왜 뒷걸음질 쳐.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유. 오늘 노래방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싱크 문제 때문에 너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유바. 잠깐만요. 여러분. 돈에 들려요? 안 들리지? 기계넘들. 기계넘들.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어. 모두 다 잊고 이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 나 당신 때문에 자유를 줘도 소용없어. 하늘을 버리고 날아갈 거야. 그대. 그대. 어?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싱크가 왜 안 맞아? 아. 아. 아.